이 종목 머선일이고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번에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기술적인 경계침체 이 부분도 짚어주고 있지만 연준 인사들이 그 부분에 선을 그으면서 우리 시장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6가지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드캡 투어인데요. 2분기 실적 호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레드캡 투어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9% 오른 63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53.6% 증가한 101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임상국 KB증권연구원에 따르면 기업들의 출장, 행사, 인원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또 영업이익 또한 손익 분기점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봤습니다. 5월부터 흑자 기조로 전환되면서 빠른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예 따라 오늘 주가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11% 넘게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2만 1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대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S에너지 또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척슘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또 같은 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이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줄곧 반대해왔던 맨친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67% 상승세 연출하고 있고요. 주가는 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또한 앞서 살펴봤던 그 이슈에 탄력을 받고 있는데 어제 발표했던 호실적의 영향이 오늘까지도 지속되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2,6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5% 상승했다고 공시했고요. 또 영업이익 또한 23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19.1%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 이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18% 넘는 상승세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요. 4만 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톤 살펴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오늘 악재 소식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구글과 애플은 인도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를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단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를 차단한 지시의 이유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대한 제재는 지난 2020년에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리스크가 부각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주가도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4.9% 하락세 연출하면서 23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성 ENG 보겠습니다. 신성 ENG가 두산 테스나 안성공장 증축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신성 ENG는 두산 테스나와 함께 84억 7천만 원 규모의 안성공장 증축 클린룸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계약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8% 상승률 기록하면서 2,16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마이더스 AI입니다. 시가총액과 맞먹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오늘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마이더스 AI는 시설자금 120억 원, 운영자금 311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자금 220억 원 및 기타자금 10억 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663억 원 규모의 주주우선 공모 증자를 시행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부각받으면서 오늘 10% 넘게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주가는 1,66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부터 움직이고 있는 6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머선일이고 시간이었습니다.